뭐해? 아 진짜? 이제 끝났어? 나도 이제 끝나고 가는 길이지요 오늘 어땠어? 아 진짜? 아 그럼 그 사람이 잘못했네 니 잘못 아니네 아 잘했어 그 정도면은 나 지금 어디 가는 길이게 너 보러 가는 길 아 배고프다 뭐 먹을까 우리? 니가 정해 내가 사줄게 그걸로 되겠어? 진짜? 그래 그럼 고기 먹자 고기 빨리 보고싶다 이따 봐 뿅 뿅